안녕하세요. 2022년이죠? 2학기에 느헤미아에서 페미니즘과 기독교를 강의했던 백소영입니다. 제 세부전공은 기독교 사회윤리학인데요.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사회윤리학을 했고 또 교회론을 비롯해서 공동체 윤리에 관심이 많은 학자로서는 그런 학문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느헤미아는 소풍 오듯이 왔어요. 학교라는 시스템이 요즘에는 점점 아무래도 평가 지표라는 것이 다 숫자로 되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시계바퀴처럼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렇게 매주 목요일 느헤미아로 올 때는 진짜 소풍 오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 타고 오는 모습도 제 스스로 이렇게 유리창도 보면서 낯설고 무엇보다 학생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학문적인 열정만이 아니라 또 신앙적인 순수함까지 같이 있다 보니까 제가 가르치는 즐거움을 새록새록 묶이고 있는 한 학교였습니다. 벌써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는 게 믿기지 않은 만큼 강의가 지치는 게 아니라 훨씬 생동감을 얻었던 그런 학교였던 것 같습니다. 페미니즘이라는 말을 들으면 사실은 교회 내부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조차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마음을 꽉 닫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물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아니면 무슨 기독교 관련 수업을 배우면서도 페미니즘을 배우냐 이렇게 편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학교 다 배우고 나오면 공통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 이렇게 좋은 거였으면 기왕이면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페미니즘 대신에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 어떠실까요? 뭐 이퀄리즘 이런 말도 좋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분들께 제가 대답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요. 예를 들어서 흑인 인권운동 이렇게 얘기했을 때 누가 차별받는 존재인지 피해자가 확 드러나잖아요. 아 흑인들이 이 시스템 안에서 인권을 제대로 못 누리고 있구나. 이런 거 비슷하게 페미니즘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요. 아 우리가 이퀄하게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현재의 부정 속에서는 여기 페미니즘 할 때 페미나로 여성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이 시스템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활동하는데 여러 제약들을 받고 있구나라는 게 그 이름 자체에 드러나죠. 그래서 저는 전략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는 아직까지는 적어도 한 세대 정도는 사용돼야 한다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페미니즘이란 무엇인가 이거를 배우고 페미니즘의 내용하고 교회는 어떤 관련을 가지는가 한 학기 동안 학생들하고 그 수업을 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조그만 책을 내면서 정의하기를 페미니즘은 현재 있는 시스템 바깥에서 보는 시선, 사유, 언어다 이렇게 정의를 했었어요. 우리가 외계인도 아니고 어떻게 지구 바깥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 뜻은 아니고 일종의 은유적인 이야기죠. 우리가 이 시스템 안에 살고 있긴 하지만요. 이 시스템을 만드는데 우리의 의미 구조가 한 번도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라보면 이 시스템이 되게 낯설거든요. 불합리하기도 하고 또 화도 나고 바로 그런 사람들의 언어, 사유, 시선을 모은 것을 페미니즘이라는 커다란 우산 안에 담는 것, 제가 이해하는 페미니즘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교회도요. 사실은 그 시선과 사유와 언어로부터 자유롭지가 않겠죠. 2000년 교회, 기독교 교회가 쭉 연결되어 오는 동안에 아마 여러분 교부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부라는 게 Church Father라는 말이거든요. 교회 아버지, 우리 집에서도 아버지 말씀 듣고 교회에 가면은 교회 아버지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살아왔던 게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쭉 우리 일종의 삶의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이 삶의 방식을 만드는데 교모, Church Mother, 교회 엄마들은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의 의미가 이 안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분들의 언어도 들어와 있지 않고 또 모든 교회의 어떤 합의 과정들이나 어떤 교회법 아니면 여러 가지 삶의 제도적인 작동 방식에 어머니들의 목소리, 또 교회 자매들의 목소리, 그다음에 시선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안에 있는 여성들의 시각에서 낯설게 보기 그거를 배운다고 생각을 한다면 교회와 페미니즘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수업에서 엘리자베스 슈츌러, 피오린자라는 여성 학자를 배웠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학자는 하버드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신약 성서를 전공한 성서학자예요. 그분의 주요한 연구 영역 시기가 어딘가 하면 초대교회 쪽이거든요. 초대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의 초대교회의 처음 형성기부터 한 2세기, 아주 길어봤자 3세기 정도까지 그 길을 주요 자신의 학문적인 관심 영역대로 두고서 그 시절에 실제로 벌어졌던 일은 무엇이었을까 그거를 관심하면서 굉장히 많은 저작들과 논문들을 냈었어요. 그중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배웠고 학생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책이 In Memory of Her라고 해서요. 그녀를 기억하며 라는 뜻인데 그녀, 즉 이름이 가려진 그녀를 상징하는데 물론 그 안에서의 성서 부분에서는 향유부은 여인 있죠. 예수님의 마태하고 마가는 이제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다고 하고 누가하고 요한은 발에다 부었다고 말하는 그 향유부은 여인이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요. 이름이 안 나타나거든요. 요한 복음에 와서야 비로소 배단이의 마리아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그 여인이 이름이 왜 가려졌을까 이런 질문부터 하면서 바로 그녀, 허라고 얘기한 그녀를 기억해내고 복원해내고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사도의 역할들을 감당했던 많은 정말 역사적인 자매들의 이야기를 재건하는 작업 그거를 해내겠다라는 야심찬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 학자거든요. 그 책에 보면요. 8장일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책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장수도 한번 챕터도 소개를 드리는데 거기에 보면 뾰오린제가 무슨 가설 역사적 근거가 있는 가설인데요. 그걸 이야기하냐 하면 아주 처음부터 교부적인 기독교와 즉 아버지들이 수장이 되어서 만들어지는 그런 기독교적인 하나의 전통과 그 다음에 소피아적인 전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즉 여성들이 여성들의 의미만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 가부장적의 한중간이었잖아요. 근데 또 가부장적인 여성 배치가 아니라 여성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온전히 자유를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평등한 자매에 발현할 수 있는 그런 전통을 소피아적인 기독교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두 전통이 공존하고 있었다라는 가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존하면서 계속 병행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예수님의 재림은 지연되고 또 교회 공동체는 그 땅에서 살아남아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더 살아남기 유리했겠어요. 아무래도 세상 시스템하고 비슷한 방식의 전통이 살아남기가 유리했겠죠. 그래서 아주 대안적이었던 소피아적인 교회 전승은 점점 주변으로 밀려나고 그리고 교부적 기독교 즉 교회를 하나의 커다란 가정이라고 보면서 아버지로서의 사제, 감독 이런 분들이 있는 굉장히 바깥 세상에 가부장적인 가정을 닮은 그런 교회적, 교회 모습 교부적 기독교라고 하는데 이게 살아남기가 훨씬 유리했고 그 전통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지금 우리 교회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 전통이라는 것과 정통이라는 것 사이에는 긴밀한 연결은 되어 있지만 모든 전통이 과연 다 정통이었을까? 이런 질문을 또 해보게 되죠. 19세기 말부터 20세기에 고고학적인 발굴이 되면서 소피아 전통에 있었던 텍스트들이 하나의 상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였다는 게 이제 막 고고학적인 논헌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제 한국어로도 번역되어서 나오는 것들이 꽤 많아요. 읽어보시면 무조건 우리 정경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그거 읽으면 청폴받아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충분히 신앙적인 중심을 잡으시고 읽어보시다 보면 그 안에서도 역시 하나님 안에서 자유 영혼으로 모두가 신앙 고백했던 신앙 고백의 다양성들이 이렇게나 풍부하거나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공통점은 바로 소피아적 전통에서는 여성을 여자라는 의미로 어떤 한 자리에 제한하거나 그녀가 가진 어떤 재능을 어떤 특정한 걸로 제한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전 이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정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아서 교회 안에서 각자가 받은 탤런트, 달란트대로 자기의 어떤 그 재능으로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로 부른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바로 이러한 교회 구성원으로서 온전히 서기 위해서 저희는 낯선 시각, 낯선 언어, 낯선 사유이었던 하나의 대표적인 이름인 페미니즘을 공부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신앙 흔들리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잡아먹히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신앙적으로 중심을 잡으시고 낯설게 보기, 그리고 바로 낯설게 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기 이런 걸 한번 시도해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그런 낯선 세계로 초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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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